안녕하세요. 음동입니다. 이 장면은 좀 멀미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? 멀미나요. 스럽니 빨리 화면 바꿔주세요. 왜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셨는지 정말 불편하네요. 맛있겠다.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약간 제가 요즘 쿠키랑 킹덤에 빠졌거든요. 세인트 릴리? 세인트 릴리 맛 쿠키를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근데 좀 멀미나요. 뒤로 가주세요. 싫어요. 네. 싫다고요? 알겠습니다. 저거 엘머스로 만들었나 보다. 아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. 사실 없어요. 참 놀랍죠? 와우. unbelievable. 맛있겠다.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그리고 멀미나네요. 멀미나는 사람 손! 줘요. 나도 뭐해. 그래. 나만 그런게 아니라니까. 스럽님 손에 에깨 묻었어요. 오른쪽 검지. 어? 다 묻었네. 이럴 줄 몰랐네. 아 다시 멀미나. 어? 어디갔지? 띠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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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e